맛있으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까 자네 왔는데 어서 오게 그랬잖아. 오늘 반갑더라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엄두가 안 나서 지금. 월동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 안 되잖아. 자네 보니까 뭐. 사람도 반갑지만 일단 월동 준비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진짜. 언제 먹었지 모르겠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난로 사라간다고요? 약간 난로 좀 사고. 전통 사고 뭐 저 뚫어야 되는데 저 뚫는 장비를 좀 갖다 뚫어야 되고. 난로. 난로요? 안 놔봤지? 아 예예. 난로를 지금. 연탄 난로. 주워주신가요? 연탄 난로. 연탄 난로요? 응. 제가 토목과 나왔어요. 그 거의 그냥 가까스로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거를 제가. 거의 거리가 좀 멉니다. 거의 멀게 보여요. 그냥 뭐 지시만 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여기. 참나. 여기 있는데 여기. 가만있어. 이거 아니었는데. 가만있어. 여기 알아. 여기. 이렇게 커? 같이 들어 같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커. 커지. 일처리를 어떻게. 아 일처리는 내가 할 테니까 이제 힘 들어가는 것만.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머리 아픈 문제 가지고 가서. 연통 나가는 건 꽤 힘들던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 예예. 저거 들고 여기다 매자고. 네. 저거 드릴 것도 없나? 오. 야 전문 장비가 예쁜데. 여기 올라와야 돼. 이거 같아? 좀 들고 있어. 예예. 무거워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건수석. 장비장님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뭘 마찬가지지 이쪽이나 그쪽이나. 조금만 참아. 예. 정일아 왔습니다. 가만있지 그냥 들어. 들어 일단. 가만있지 그냥 들어. 일단 들어와. 여기 있습니다. 네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위로 위로. 기계가 좀 이상히 야릇하게 딱 들으면 뭔가 이렇게 더 무거워. 같은 무게인데도 뭐가 이렇게 그래서 허리가 지금 허리가 원래 좋거든요. 타른다는 허리인데 오른쪽 허리가 지금 계속 아파요. 지금 미치겠어요. 놔봐. 됐지? 네. 아우 됐네. 스위치 넣어봐. 밀어 밀어 그러고 밀어. 이거 어떻게 됐어. 아아.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어떻게 됐어. 드릴이야. 드릴이야. 오우. 5cm 남았어 5cm. 진짜 제대로 사이 노릇했지. 그 옛날 사이다로. 장인은 그거 기술자 불러서 뚫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뚫습니까? 대본이래 버리지. 아 지님이 이걸 뒤집어쓰고 그걸 뚫어댑니까? 한 3년. 한 번도 안 해 본 건데. 난 그거 하나로. 그거 하나로 돈을 얼마 갖다 주는 것보다 쇼도로 그날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저기 슈퍼가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막 입김이 나고. 그래서 이제 발도 싫어. 엄청 추거든요. 아 벌렀던 거를 사위 온 김에 하신 거예요? 근데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굉장히 비싸. 인건비가 한 20만 원 이렇게. 아 사람 불러서 이렇게 뚫으면. 비싸 보일 것 같아요. 저거는. 신랑이 저렇게 해주니까. 통화가가 해내네요. 네. 진짜 김 서방님 많이 변하셨어요? 오늘 큰일 온 것 같아요. 근데 저게 2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저렇게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막 천 원, 백 원짜리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그럼 이서방님은 어떻게 집에서 못질이라든지 이런 거 본인이 직접 파세요? 그런 것 정도는 뭐 제가 다 하죠. 뭐 정부도 갈고. 지금 왜냐면 처가집 안 나오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그냥.